18살 생일 야 지서준! 왜? 날씨 너무 좋다, 그치? 그러게 그날 내가 받은 생일선물은 나도 줄 거 있어 이따 사진실에서 만나? 그 아이의 죽음이었다 오아린 나 너 좋아해 정말 많이 좋아해 한 번만 다시 만나자 2011년 5월 16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10년 전으로 온 거야? 너 좋아? 너 낫지? 너 낫지? 조심해요 네? 지난 일을 함부로 건드리면 감고 다쳐요 불행해져